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서 요약정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3법은 워낙 오랫동안 유세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즈니스로서 가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 법률을 통칭하는 게 데이터 3법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 데이터를 붙였느냐 결국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즉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지금까지 이 3법에서 개인정보 강화 목적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니 데이터 이용과 또는 활성화 또는 활용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3법의 골자는 데이터 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 이용을 하되 하는 거에 관한 규제를 혁신하자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데이터 이용을 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있어서 좀 협업이나 협치하는 그 체계를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자 즉 3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통제와 관련된 법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일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제장치 통제장치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가맹정보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 법률의 유산화 중복규정들을 좀 정비하거나 이런 추진체계를 일어나거나 또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풀어주되 그거를 활용하는 주체의 어떤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법으로 개정되는 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좀 명확할 필요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EU GDPR의 적정성 평가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큰 그림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선보 개정안 필요성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자원을 통합하는 클라우드 사물이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또는 환경들이 지금 생태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또한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혁신과 개인정보보호협치 즉 거부는 세계를 좀 정비하자 이 두 개를 골자로 하는 게 데이터 선보 개정안의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데이터 선보 개정안의 경과를 간단히 보면 대통령직 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명정보의 정의, 가명정보가 뭐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2018년도에 마련을 했고요 2월, 4월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걸 국회에다가 이제 초안을 보고를 했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을 정비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보호, 거문원서체계 등을 논의한 결과를 법률에 산입해달라, 삽입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5월에 그리고 데이터 선보 개정안 발의가 2018년 11월 15일 날 발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통과가 2020년 1월 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개정안 경과가 있고요 주요 개정의 골자를 보면 좀 전에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 개정의 골자를 보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도입하는 게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자, 키워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가명정보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 이거는 국회의 공고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추진체계를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협치, 거문원체계를 효율화하자 이거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 이게 주요 개정사항이라 이 부분을 조금 요약하셔가지고 데이터 3법 주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꼭 답안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꼭 두 개만 쓰자 그러면 이 두 개는 꼭 포함되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3법 중에서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개정 목적은 크게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기구를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아무래도 데이터 3법을 개정하게 된 주요 핵심 요소입니다 그게 앞에 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데이터 기반의 신사람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체계를 통해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일반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통해서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을 추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EU GDPR의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이거 중요합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키워드로 EU의 GDPR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해주시고 이때 감독기구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것도 키워드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개정내용을 보시면 제가 뽑은 키워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동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범위를 특정했다 개인정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특정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을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게 꼭지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은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제공하는 거고 이때의 가명정보는 중요합니다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과공,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에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업에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통계 작성은 산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동의 처리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좀 많이 완화됐죠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하게 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게 중요한 골자입니다 범위를 특정했어요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을 예전에는 이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많았죠 그걸 판단 기준을 신설했고 그 다음에 시간, 비용, 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법적용 배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당의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는 그게 이제 우리 익명정보라고 하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게끔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이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법령정비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일어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다 이런 것은 답안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잠깐 읽어보시고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중복규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법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어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 법이고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죠 그 속에도 똑같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이 따라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어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개정목적은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했다는 것 정보통신망법 내에 있는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들을 정비하거나 협치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첩할 건 이첩하고 중복된 건 제거하고 유사한 건 합치고 이런 것을 해서 개선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정내용은 마찬가지로 법령정비하고 감독주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법령정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관했다는 거 계속 반복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관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독주체는 온라인 사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했다가 어디서 변경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골자고 끝으로 신용정보보호법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보면 개정목적을 보면 저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아무래도 신용정보법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업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키워드를 뽑았고 규제혁신한 부분과 자기결정권 규제를 혁신하되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했다는 거 이런 골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는 것은 결국 신용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중복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했다는 거 그 다음 자기결정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내용에는 제가 뽑은 거는 빅데이터 같은 내용으로 빅데이터 금융분야 빅데이터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맹정보를 통계작성은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목적으로 과학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요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협시 활용 가능합니다 이게 EU GDPR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3법이라고 앞에 데이터라고 붙인 이유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전문기관을 통해서 데이터 결합만 허용하겠다 국가지정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겠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가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 선진화 부분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 체계를 선진화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규제 선진화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이 내용이더라고요 신용조회업자는 데이터 분석 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경업이나 부수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에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도 꼭 알아두시고요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는 거는 신용정보법 주요개정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했다는 거 서비스에 안전한 정보보호와 보완체계를 마련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했다는 거 그것도 신용정보법 주요개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에서 앞에 빅데이터 처리를 할 때 감행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또는 연구나 과학적인 목적, 공익적 기록보조 목적으로 동의업체 활용 가능하긴 한데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곁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활용 등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고 소비자가 알고 하는 동의관행을 정착하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을 하되 적어도 당의 개인이 피해가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행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알고 하는 동의관행을 정착하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기계와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설명요구, 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로봇이나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프로파일링 하거나 또는 데이터 수집하거나 감행처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대응권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대 이동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권의 정보활용 관리실들을 상시평가한다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벌적 손해배상금도 강화를 함으로써 자 니들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유행해도 좋아 그렇지만 당의 개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 이게 골자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좀 더 명확하게 강화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